8 나왔지 28 더하기 15 28 더하기 15 40 43 그렇지!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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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볼 수 있어! 얼굴이 쇠처럼 두껍고 뻔뻔한 사람 젊은 피! 취미는 피! 믿음아! 그러니까 두 자매야 두 자매인데 여자 자매인데 착하고 나쁜 애가 있어 둘이 있어 어? 하나는 착하고 하나는 나쁜 애야! 나쁜 애가 제가 막 괴롭혀! 아아아아! 어! 콩쥐 팥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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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왔다 이거는 싸움의 신! 전쟁의 신! 여자예요! 여자! 해라! 아! 아! 들어가! 일곱 개! 일곱 개! 네! 자 이제 두 팀이 남았습니다! 이도훈! 이도훈! 여덟 개 한번 해봐! 여덟 개! 여덟 개가 파이팅! 돼야 됩니다! 자! 갑니다 시작! 아우 되게 궁금한 마음! 아우 이게 뭐지 하고? 되게 궁금해 하는 마음! 뭐라고? 아니 이게 너무 궁금해 하는 마음! 어렵다 호기심? 그렇지! 아우 좋은데 할머니한테 내가 할머니가 나한테 우리? 응응 죽을 줄 알아! 밖에서 먹는 밥! 외식! 그렇다! 아! 순탄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 제일 높은 곳? 어! 아! 에레베스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레랑 배랑 바꿔! 순서를!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야 이거 헷갈리죠 많이! 에레베스트! 에베레스트! 무식! 무식! 태권도! 유도! 뭐 이런 걸 뭐라고 해! 했어! 했어! 무슨 했어! 잘하네! 내가 내 마음을 맞춰볼 때 너무 착하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나한테 두 글자로 있는 아이다! 이렇게 말해줬어! 생각 있는 아이다? 아니! 지식 있는 아이다? 아니! 통과! 위리! 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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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나면 긁어먹는 거 밥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렇게 긁어먹는 거 몰라! 누룩 붙어있는 거 누군지? 밥 썼어! 자! 이거 하나만 더 하면 아! 그 상추 말고 배추! 아니! 배춘데! 그! 네! 하는 거 열무! 아니! 양배추! 양배추! 음매하면 양배추죠! 잘했어! 음매 배치를 모르네! 이번 게임 배추가 음매하면 양배추 위에 열무가 음매 그렇죠! 시장가서 음매 배치 달라고 하면 다 양배추 치죠! 야 우리 6개인가 봐 6개입니다 양배추만 맞혔으면 완전히 있는데 그렇죠! 음매 배치를 좀 알아야죠! 박정현! 박정현!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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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힐 자신 있어요? 네 못 맞히면 어떻게 머리 다시 검은색으로 할래요? 그럴게요 8개 8개 아 나 진짜 1등 해야지 자 갑니다 시작!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끼리 저기 반장회? 그렇지! 빨리 맞혔다 가자! 이거 목욕탕에서 어떤 아저씨가 물 넘치는 거 보고 땡땡땡 외치고 빨가버진 채로 나간 거 있잖아 세 글자인데 세 글자인데 유땡땡 통과해 통과 통과 유레카 유레카 그건 저거 빨리 빨리 야구 선수 아저씨의 야구 괴물투수 류현진? 그렇죠 정말 유레카 너무 많아 진짜 독일의 유명한 의사 유명한 의사 독일의 독일의 유명한 의사 슈바이처 야 빨리 빨리 어? 더울 때 먹는 우리 삼계탕 먹을 때 그걸 무슨 날이라 그러지? 북날 그렇지 그건데 그게 이제 처음 거 있고 두 번째 있고 마지막 날 마지막 설명해 봐봐 그러니까 이거 타는 걸 뭐라 그래? 말 그걸로 시작해 말복 아유 어렵다 어려워 견화직려 다리 견화직려 다리 견화직려 다리 견화직려 다리 견화직려 다리 야 나는 진짜 너를 보면 이거 해 아유